자 계속 가볼까요? 어.. 시간이 종브렉스가 지금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야구 글러브.. 아 뭐야.. 글러브 만들러 가자 이 dipped냉ск 건 minority 생각 안틴곰이는 적의 공격 조합해 보고 있구나 오오오 오오 o 일단 글러브랑 글러브 갖다놓고요 좀비를 다 업그레이드 된거 아냐? 업그레이드 되진 않은거 같은데 아 일단 나이프부터 갖다놓자 아 업그레이드 된 애가 한 명씩 있구나 여깄다 어어 야 업그레이드 된 좀비가 나왔어요 토사물 좀비 토사물로 막 뿌려 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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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들 스피드가 빨라요 피하기가 쉽지만은 않구나 아휴 복싱글러브 가지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얘한테 물리면 두번해야되 두번 막 흔든다음에 자 키워라 됐다 에너지좀 먹고 에너지채우기 여기가 제일 좋은것같애 크레이머 먹구요 4칸 타차죠 오케이 고 이거가죠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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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을 이것저것 다 해보셨구나 오우 얘들봐 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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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지마 애들이 점점 더 썩어 가고 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말, 말이 이상하긴 한데 자 위로 올라가야되나 어어 여기 아니다 뭐야 어 뭐야 어디야 아 저기야? 아 여기 내려가는 데가 있구나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오우씨 타고할거 타고할거 저기있다 저기있다 타고할거 고고고 이것도 타는것도 많이 부딪치면은 이게 그 내구력이 있는거같애 다 되가지고 이게 부셔져 많이 부딪치면 안돼 어어 이 종류들 겁나게 쎄졌어 애들이 철이 흠흠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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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자 일단은 아 취에 최대 아유 찌그러졌어 지금 더 점점 찌그러진다 애들이나 부따스때마다 점점 찌그러져 차가 오오 이 각길로 가는게 가장 안부디치는거 같은데 그나마 뭐 뭐야 여기 올라탄데 없네 절박 decision 의외의 뭐 에너지마 에너지마 여기 검정색이 뭔지 빨간색부터 이거 하얀색으로 하나 먹자 고고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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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컴퓨터로 들어오셨네요 오! 저기있어! 죽은건 아니겠지? 우와 이게 엘챔즈인가? 엘챔즈! 이 엘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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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친거 아냐? 잠시만요. 이따가가 있다가 이거 미친거 같은데? 왼쪽! 어 뭐야! 야야 쟤 뭐야! 야야 쟤 뭐야! 우와아 쟤랑 싸워야되는거야? 어어어! 어어어! 어어? 야! 어? 야 최대한 멀리가! 야 저격총으로 죽이자! 넌 거기서 나 못맞힐걸? 에헤헤헤헤헤헤헤 이 저격... 아이고! 어 맞추네? 저격선... 사격실력이 뭔 저격선수준이야? 야 저 기관총으로 여기 맞추는거는 너 반칙 아니냐? 야 기관총으로 어떻게 여길 맞춰! 야... 오케 야 여기까지 설마 오우 저 여기까지 왔어 수류탄이 얘 머리를 맞추던 몸을 맞추던 에너지가 똑같이다네 오케 죽었다 총 다 썼다 아 얘 어떻게 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 야아 안 뜨거운 데 엄청 많이 알아냈는데 물렸어? 근데 물렸나? 아 야 일단 총 좀 가져가자 그래네일을 어설트라이플 어설트라이플 말고 머신건 머신건 있을텐데 머신건 어딨냐 어설트라이플밖에 없네 어설트라이플밖에 없네 어 머신건이 없어 머신건이 좋은 이유가 사백발자 아 여깄다 LMG 어어 어 어 머신건 또 없나 야 되게 많이 알아놨잖아요 어? 뭐 물론 다 기억 못합니다 흫흫흫흫흫 휴대하기 어어 수류탄 수류탄 이거 야 이거 버려 야 이거 버려 휴탄 버려 꺼 아 얘 언제 또 들고 뛰어 미치겠네 아 힘이 아무리 장사라고 그러듯이 저기 타고 가자 우리 아 아 이쪽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타고 가자 야 아 야 내려가 야 이거 타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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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요 어우 너무 많아요 좋아 이쪽으로 최대한 좀비 없는대로 더 큰 차 cùng 많이 안 부딪혀야해 난리가 났어 좀비들이 야 갑시다 갑시다 오오오오 고 고! 아리엥님 어서오세요 자 흑수대 가기 야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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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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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쟤네들 피해서 가기 너무 힘든데 자자자 잘 가고있어요 없는대로만 가장자리가 제일 없는거 같애 알겠다 조용히 좀 해라 넌 네베카야 말이 이렇게 많아 어휴 쟤네들 뭐 뭐지 펑키스타일인데 야 빨리 열어봐 사실 이 바지 보면은 겁나게 불편한데 이씨 이렇게 못 뛰는데 여기 두 마리 있지않았나 좀비 없네 자아 레베카까지 구하고 발목이 다친거야 뭐지 뭐지 진짜 그들은... 베zerk! 어떤 그런 것 같다. 즉시 그들은 그들은... 변화했을 때... 그들은 좀 좋은 것 같다. 음...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다. 뭐지? 우리가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은 정말 괴롭다. 뭐야? 뭐야? and your DNA is probably all over backstage prints hairs probably some stain from where you pissed your pants before the show it's not working he's not going anywhere but it's not working but it's not working but it's just the same thing I'm not working 이번엔 전력도 나가는 거야? 와 여기까지 왔어 조미 나머지 내가 구해준 애들은 어 꼬맹이 꼬맹이 어 제네레이터 퓨우 배럴 스플을 오브 윌 제네레이터와 퓨우 배럴과 각 아이템을 입구에 있는 게이트 패널을 가져와서 게이트를 여시고 게이트를 닫고 쉐이프하우스를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어?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제네레이터가 여기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뭐 밑에 있는 거구나 와 애들 생종자들 제네끼리 싸우는구나 자 제네레이터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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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템 내려놓기 아 여기 다 있나보네 가까이 써서 다행이네 아 생조를 겁나게 많이 구해줬는데 저기 있다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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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비겨봐 이 자식들아 바빠요 지금 형이 나중에 상대해줄게 나중에 아이고 아이고 이씨 어어? 야 야 비기라고 했지 어어? 야 비겨 비겨 어어? 아이 진짜 건들지마나 지금 에너지가 별로 없네 에너지 먹어야겠네 어어? 잘 싸고있어요 아이 뭐야 이거 아니아니아니 에너지 먹어 에너지 에너지 뭐야 뭐야 에너지 먹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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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하나씩 더 해놓고요 어 얘도 계속 나오고 있어 비겨 비겨 아 나 배가 겁나게 아파 뭐 아픈 모양이야 뭐 구토하고 그러는데 빨리빨리빨리 자 배럴 자 배럴 자 배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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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콤보 카드 드릴하고 창 드릴하고 창 드릴하고 창 저거 별로던데 데미지도 별로고 이게 이게 별로 자 얘를 이것까지만 하고 아유 뭐야 아유 아유 도라 아유 미친 발에 갔네 아유 비겨 오케이 자 됐어요 뭐야 뭐야 됐잖아 문 닫고 아 계속 닫고 있어야 돼? 계속 눌러야 돼? 아우 에이 아우 손가락 아파 아 이제 안전하대 좀비가 저렇게 많은데 이제 안전하대 한 번 내가 알아보자 걔가 그 하라방탱구 그 자식이 그런거 같은데 나 또 토해 흐흐흐흐흐 drove 왜 그래? 어 얘! 얘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오우오! 물린다!! 물린다!! 물렸어 마지막으로 알았을 때, 저는 문에 앉아있었고, 일반적으로 앉아있었고, 그 다음에는, 당신을 보냈었고, 당신을 보냈었고, 아, 당신이 더 나아가게 되었고, 아, 당신이 더 나아가게 되었고, 아, 아, 하나 더, 아, 나 따라해줘야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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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근데 종브렉스 하나 했잖아, 아, 구해놓길 잘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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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메 왕 아, 모아 아, 지금 pozw 죽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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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 지금 이리와서 빌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의 전원을 빌리던 것입니다. 아무리 전원을 빌지 않으면 안쪽에서 자유롭게 죽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도 그냥 이리와서 도저히 제한한 거고. 이리와서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여, 한참이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찾아뵙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찍 애기고 있어서 밀린 것입니다. 제가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전하고 싶어요. 이곳에서 도전하고 온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회의 백세원이야 아무도 그리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로 꺾이기 시작할 테니 여기가 더 이상이 생긴 것 같다 먼저 가사의, 이제 이것이 그 TK의 북쪽으로 가있는 차이와 사회사에 시작된다고 했지만 그는 이 문의에 대한 정신이 없는데 그 다행이 우린 모든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수상에 의심이 없지 않냐고 그는 전화가 많고 요새는 TK의 더 크고 훨씬 더 크다 난 이 하락조가 되게 의심스럽더라 너는 같이 가봤자 도움 안된다 근데 의심이 안될수가 없어 가자 에너지 없나 여기? 아 나 다 썼어 에너지 좀 만들어가자 에너지 좀 만들어가자 일단 에너지 만들면서 쓸 근접무기 하나 만들고 자 한번 보자 선생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내도 뵙도록 해요 어? 내꺼 그거 어디갔지? 야 내꺼 따발찜거 아니 그거 다 썼나? 잠시만요 일단 그거 하나 더 만들죠 이거 하나 더 만들죠 이거 짚고 여기에 칼된 놈 칼된 놈이 항상 같은 데서 나와 칼된 놈이 항상 같은 데서 나와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리고 스피드 스탭 스피드 스피드 스탭 아무튼 그거 하얀색 하얀색 좀 더 만들구요 스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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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스탭 이런 거의 크림 와인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저기가면 근데 저기 참 이지 좀비 있을거 같은데 또 이지 좀비 또 있을거 같은데 저기는 크흠 밑에 하수도가 없어서 없을수도 있나 아아...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신경써... 신경써 놨을리가 없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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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악 어어어 아이아이hmen 갖고지말고 어엉어어어 야좀 비겨봐 야아 에너지만 겁나게 많아가지고 야아 좀 짚자 켜라 짚구요 아이 야 이거 이게 아닌데 짚구요 아아 이게 왔다갔다 여기가 자아 자아 하나 더 나와 2스템 아이 어딜 물어 이씨 1스템 2스템 2스템 자 하나 더 아니 짚고 넣고 오오오오오오 어어 어엏 어 salute 어어 안녕 cit 아직 안 돼 고고고고고 클스레트 어렸겠다 빨리 오오 야 비교해 비교해 쟤네들 지하강 무슨 가스통 가스통 같은 거 막 이렇게 있는 거 아냐? 그거 영향 받을 것 같은데 얘도 가면 그니까 그 군인 그래도 미친 거 보니까 정신에 영향을 주는 이 카드 찾는데 이게 괜찮죠 어흐 여기 너무 많다 비교 비교 어어어어우 비교 비교 고 여기 정장이 있네? 하지만 가진 못하는군요 오지마! 여기 어디로 가는거야? 길이 어? 여기 화장실인가? 어 저기다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장 한번 하게 퀵스탭 다 만들었는데 언더그라운드 탈퀴 수만 원 탈퀄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Pixar 오오오오 비겨 여기 푸뇨어 어우 이쪽으로 가는거구나 가는건 아까 거기네? 으아 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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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시로에 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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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다 큰일났다 달리고 달리고 어 아 저깄다 저깄다 탈거 탈거 고고고 고고고 저 안전하게 각계를 이용해서 자 스트라이프 비교하면 띠띠빵빵이다 아 쟤는 그니까 위험한 가스통을 들고 다녀 아 애들 여기 너무 많아 부서지겠다 안돼 부서질수없어 이거 얼마나 편한데 근데 이게 화면이 막 뿐하니까 겁나 느낌이 있으니 거시기하다 야 비교봐 애들이 다 같은쪽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죠? 어딘지 모르지만 애들이 방향성이시 이동하고 있어 지금 가만히 있는게 아니야 이동하고 있죠? 저쪽으로 오오 이쪽이 아닌가 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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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것도 있다 예헤헤헤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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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온도 운전 거기는 어서오세요 오오 오오 파이어밤 까지 열여섯 시간 남았대요 오오 파이어밤 까지 오 여기 아닌데 야 아까 있던데 아니야? 저기? 야 아까 너 가던곳이잖아 아아 저기 있구나 야 이거 누르는게 있었구나 야 야 뭐 뭐 뭐 야 뒤에 좀비가 겁나 많은 뭘 어떻게 하는가 해 왜 어우 징그러워 지 징그러운 자식들 뒤에 좀비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고 있어 마치 좀비인 양 어 그러네 좀비워크야? 좀비인 척하고 들어가는데? 오우 이거 뭐야? 뭔 실험시설이야? 무슨 실험시설 같애요 같죠? 오 오 여왕벌들이 저 소리를 내나보네 여왕벌들이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하아 우와 무기 겁나 좋다 무기 겁나 좋다 무기다 새로운 무기다 어어어 음 음 어디 올라갈대가 있나? 아 아 아 야 먹어 씨 지금 이게 필요한대야 고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야 무기 내놔 어? 무기 내놔 아 아 샤 아 아 야 아까 너 니네들 되게 전기 전기 무기 갖고 있었지 않았냐? 굉장히 좋은 무기? 무기가 왜 이따구로 바뀌었지? 퀸 퀸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애 다 죽잖아요 어 이거 에너지가 되게 많아요 많이 주는 불.. 이거 불안하다? 고고 영호를 만들기 위한 압섭션의 컴파운드가 80%의 아이디얼 그리고 매추리션의 수준은 10%의 수준입니다 그 수준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에이 코인덱스터 너의 퀸야? 너의 퀸야! 너희들 잘못 걷는거야 얘는 총을 맞아도 괜찮다니까 어? 가까이 가지 못하네? 어휴 어휴 야야야야야 야 어어? 어어? 아 미치겠네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 여기 여기 존브레스 만든 회사 아니야? 혹시? 군에서도 몰랐다는 거는 비닐 비닐 트랜스? 어휴 어휴 이 자식아 아우 그래요? 어어? 커피를 왜 가져와? ㅋㅋ ㅋㅋ 차도 나 그냥 마스크 위로 커피 그냥 드립 부어 아유 난 몰라 이러면서 내가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 단지 멋이 중요할 뿐 어.. 에너지 하나 먹구요 에너지 없나? 아.. 오! 거니다! 그래! 추락 샤 드나움의 줄임말이 뭐예요? 잠시만요 고고고고 시간이 없어요 어? 여기가 아닌데? 이쪽인데? 무사히 돌아오래요 내가 무사히 잘 돌아와 야 나 굉장한 지금 총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총이 굉장할지 안할지는 오후 여행방 야 이거 겁나 좋아 문 닫고 흠? 뭐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여기..여기..간 데가 있구나.. 야야야야 어? 여기.. 왜 이쪽으로 가? 뭐 길이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학군님 어서오세요 학군님 내가 알고있는 그 학군님이 맞나? 고! 오오오오오오..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미신듯이 많아 야 니네들 뇌넬 죽었어 어 오오오오오!!! 이야 이야 꺼-ка-꺼-까-꺼-ゃ 누가 가자 가자 야야야야 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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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수도 하나 가져갈까? 가는길에 먹고 가죠? 오렌지수 흔한이 있을텐데 비줘 보지만 프리마도 오렌지 주스만큼 여기 많이 차는 것 같애 저기있다 오렌지 주스 하나 짓구요 어 야야 이게 아니잖아 야 이걸 왜 주셔 이걸 오렌지 주스를 집으라니까 제가 먹고 이건 뭐야 음식 회복량이 50% 증가한다 필요없어 보자 풀버 하나 가져가자 없는거 보다 나니까 참 이거 무기 내구로 올려주는거 없나? 잡지 숨겨진 진실이 뭘까? 숨겨진 진실이 뭘까? 아 여기가 아닌데 아 여기가 아닌데? 이거 그 중간에 그 중간에 그 중간에 그 중간에 그 중간에 스스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작용이 있다면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이해하시나요? 왜 일부러... 저도 왜 그 이유가 나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 안 구입놈의 주변에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헤매들이 다시 돌아올까? 그리고 국민들은 그를 못듣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무소에서 모든 사무소에서 모든 사무소에서 모든 사무소에서 이것을 죽여서 죽을 수 있는 것 같다 오케이, 그럼 들어봐 그럼, 너는 피니오 트랜스는 이 모든 사람을 죽여서 그리스도의 가격을 죽여서 이것은 정말 놀랍다 우리는 이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오! 야 어이없게 죽었네 야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죽어? 응 너희도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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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죽었고 죽었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 firebombing will fix all of that 그래서 niemand will find the bullets in your bodies 내가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말할 때 내가 즐거운 것 같다 아.. 아.. 얘.. 어떡하냐.. 아무리 그래도.. 너무.. 어이없게 죽었는데? 여자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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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허무하게 죽은 소리야.. 자장하구요.. 그렇겠죠.. 야.. 되게..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아유 괴도양님 안녕히 주무세요 포춘파크 뭐 어딘지 모르겠고 일단 뭐 화살표 따라가면 되겠죠 아 그래요 나는 저 리포터 아 쟤 쟤 쟤 쟤 있잖아요 쟤 나 도와주는 애 쟤가 더 예쁘던데 더 맘에 들던데 예쁜건 외모로 치면은 모르겠지만 근데 둘다 나쁜애 아니야 근데 그 나 도와주는 여자는 나쁜 기미가 없어서 지금 이거 좀비들 따라오는 모습들이 다 틀리잖아요 이거 다 모성캡쳐를 다 한건가 오케이 퍼 intentar 허어어어 야 예ıl마 좋냐면 딱 쏘면 사정거리 했는 애들 다 죽어 어? 안죽네? 쓰러지기만 하네? 음파죽인가 그냥? 쓰러지기만 하네? 오지마! 더러워 더러워 이 할아버지는 맨날 여기 오기만 하면 저거 끌고있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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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이commerce 메인 카지노 쟤 살 방법이 있단소리죠? 오ㅓㅓㅓ 어어어 살 방법이 있단ufid야 허니의 어! 왜이렇게 잘잤냐! 애들 겁나 잘잤는데 아 나 아픈가 봐 겁나게 아파보여 탈거 없나? 어? 세발자전거다 다행히 탈거 구했네요 어? 네발자전거네? 고고고고 야야야야 왜 다시 차 that 야, 아님 tees 너무 많아 에 걔 부서졌다 파이맥스는 뭔데요? 프리마나 먹구요 어 옥상 엘리베이터를 부술려고 한다고 하는데? 노랑이요? 노랑이 뭔데요? 노랑 능력이 뭔지 알아야지 아...여기였구나 맥주가 겁나게 많네 잠만 세이브 한 번 해주고요 여자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에서 세이브가 되나? 남자인데 야아 여자화장실에서 세이브가 돼 여자화장실에서 세이브가 되나? 여자 yummy 야 어디로 가야지 어어 USB 오케이 아 여기구나 어떡하지? 오케이 비겨봐 어 애들 너무 많아 애들이 점점 좀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아 이 뭐 콩나물 씹을 자료도 아니고 아우 진짜 아 정말 이런 모습 보면은 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만원 버스야 아이 이 아줌마야 그만 좀 꼬추 물어 아이 꼬추가 나만 하지 않겠구만 비겨 비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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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블럭 씨에 그 퀸이 들어가는구나 아 아 아 개 아.. 걔네들한테 종블락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여왕벌이 필요하니까 여왕벌을 만들기 위해서 와 완전 상위 상위 0.01%를 1%를 위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반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형태네 sin 그렇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이거뭐야? 먹을건데 이거 꼽 오오오험 오! 머야! 뭐 1 Ever 뭐뭐뭐야 한각이 머그 어려워 먹고싶을 데가 아니었는데 오오오오헤 어 뭐야 뭐야 에너지 에너지 어 저기다 저 올라가야되는데 어 오 야 어딜 떨어져 떨어졌어 아 나 미치겠네 아유 나 아우 나 에너지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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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에너지 먹어 에너지 어 어 아 이거 또 떨어졌어 아 미치겠네 뭐야 이거 아 나 너 어디를 어디로 가는 거더라? 아 저기 저건가? 아 좀 비겨봐라 좀 애들이 막 막 길을 사람 좀 내립시다 좀 아 저 참 어 에너지 없나? 아 어? 여기 올라가야되는데 올라갈 길이 없어요 어 어 어 저 어떻게 죽이지? 장거리 공기가 있어야 되나? 어 어 어어어어어어어 야 이거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감이 안와요 지금 어떻게 잡아야될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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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좀비 좀비 대사를 폭풍처럼 헤쳐나간다 어어어어어 헤쳐나가다가 물렸다 그거로 주인공은 좀비가 되었다 이러고 그 게임 끝 이러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자아 어어 어어어어어 어어 어 뭐야 이거 어어 아 어떻게 핫속 왔는데 나 에너지 좀 먹고 에너지랑 먹고 자아 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떨어질뻔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이렇게 떨어트 intelligent구나 어어어 안돼안돼안돼 ㄴㅆ 아아아아아 여기 올라가기가 굉장히 짜증나 에너지 하나 먹구요 어?뭐뭐뭐뭐 Glen 에너지를 못먹게 비가 비가 아아 진짜 나 진짜 오케이 어오cc 지금 폭탄 떨어지는건가? 노 안대 안대 안대! 아아 나 진짜 에너지 에너지 없는데 우와아 뭔 주먹이 저렇게 강해 이 할아버지가 한 대 때리고 피하고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고 피하고 아이고 자 피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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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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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야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야 여기따 떨어져봐 에너지 에너지 오 에너지 있나 좀 보자 아아 하아 꽤 고생할 것 같아요 대장 근데 대략 어떻게 죽여야 될지는 알겠어요 에너지를 좀 더 많이 가져올걸 다른 걸 아 아 야 지금 에너지 없다 이 자식들아 아 변통준비만 죽여요? 그럼 쓸모가 없네? 비교 아 에너지를 좀 더 가져가고 싶은데 에너지 없나? 어 에너지 있다 여기 아이고 비교 어 저 뒤에 뒤에 뭐야 이거 오 아 저 여왕벌이네? 자 자 아잇 자 자 아잇 아 에너지 있어서 저것 좀 가져가려고 이러다가 죽겠네 죽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일단 뭐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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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k 오오.. 오오오 오오.. 안되안되 이 바보탱아 오 오렌지스다 아니 이게 이게 아니라 오렌지스 오렌지스 오 그렇지 아이 오렌지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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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벗고요 자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야 인마 오와 우와 나 진짜 저 아저씨 에너지 에너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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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둘 셋 아이고 아아아아 뭐 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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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가 뭔가 뭐 얘기하고 있을 때 아이고 어 올라가고요 오케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에너지 벗고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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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 페피가 페피를 만땅을 찍었나 애가 오오오오오오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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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고 나랑 Job 선수리 야야 올라가 올라가 야 니네들한테 지금 야 에너지 낭비할 그게 없는데 아 나 미치겠네 오우 야 어어? 아 얘 올라가는 친구 어딨어? 아유 나 진짜 렌즈 먹고 빨리빨리 먹어 하나 둘 셋 아유 한방 마지막 한방이였는데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오케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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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된거와? 아 아 아 아 잠깐 이해가 안 됐어 제가 래스쿠 초퍼버를 필요해 지금 필요해 어? 죽은거야? 그렇겠죠? 얘네 두명, 아, 나머지 생존사들도 많을텐데? 기다려, 케이디의 백팩. 여기가 없어. 그냥 잊어버리지? 우리 어머니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 바로 돌아올게요. 한 번만 기다릴게요. 이 잠깐 동안 운명이 바뀔 것 같은데? 강아지 오오오! 어 그러네 아 쟤한테 종브력사 안줬어 이렇게 됐다 어이구 척 죽네 아 종브력사 빨리 졌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아멘 아 정 diffic 가지 ano 한번 구매도